이제는 실사예요. 이게 진짜 어렵대요. 이번엔 자유스럽게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맞고 싶은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할 때.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나 제 위협하고 싶어. 아래에.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뭐 할까, 나는? 나 진영화 배워도 되나? 그래, 하고 싶은 거 해. 아, 지금 바로 녹음 들어갔나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준비하지 말고 바로 가자. 나 진영이 똑같아. 아니. 아니. 자, 갑니다. 스탠바이. 큐. 준비됐어? 시작해볼까? 공생. 공생이란. 서로 함께 나누며 산다는 뜻으로. 스킵, 스킵. 아니, 우리도 사전적 의미는 알지. 맞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모인 건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안 된다고. 규칙 있어야 된다고.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안 그리면 안 됐어. 아니, 신발을 그거 맨날 집어넣어야지. 그걸 맨날 또 그려면 어떡해. 아니, 아니, 아니. 자,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다시. 이런던 거 비싸부터. 엔지, 엔지, 엔지.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부터. 진 대서부터 합니다, 진 대서부터. 아니, 신발을 그거 맨날 집어넣어야지. 그걸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신발을 놓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신발을 놓아야 할 거 아니야. 신발을. 오케이. 신발을. 자, 그다음 신 두 번째 넘어갑니다. 한번 보고 하는 건가요? 바로 하는 건가요? 바로 갑니다. 바로요? 자, 스탠바이. 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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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흐, 오, Oo, 오. 오, 오, 오. 고유, 오. 요, 요, 오, 오, 요, 요. 오, 오, 오. 뭐해, 이거. 야, 왔어요? 아니,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누워있어, 인마. 빨리 들어가. 으아, 그 persone? 아, 지친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무들도 아니고 왜 맨날 굴러 다녀? 하우 씨. ajud자. 하아... 형이 한번 먹기...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렵다. 숨을 쉬어. 야, 랩같이 말한다. 이차 하고 형, 먹어볼게요. 이거, 그렇지? 그거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호프부터 갈게요. 형, 먹어볼게요. 왜? 왜? 알다, 씨. 뭐라는 거야? 어우, 야, 어려워, 어려워. 어렵다. 나 솔직히 잘했는지 모르겠어. 3번 씬, 스탠바이. 준비됐죠? 네. 혜리아! 화장품 참아낼 수가 참아 아닙니까, 진짜? 아니, 친구야.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 나도 화장품은 시원한데다가... 화장품은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가 만들어진 거야. 뭘? 음식을 화장품을 섞이면 어떡해? 짜자, 진짜. 여긴 전 안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 아, 이거 안 봤어. 아, 짜장면!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그냥 화장품, 냉장고. 어렵지, 어렵지. 랩몬 형이 형, B 형이 너무 귀여워. 짜자자자, 진정들 좀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요. 아, 이거 안 봤어. 아, 이거 안 봤어. 그냥 화장품, 냉장고 하나 더 두면 되는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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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디 가죠? 이거 끊어가야 돼.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에 끊어줘야 돼. 마지막에 끊어줘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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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남을 즐거워야겠지 말입니다. 아,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예상이 안 간다. 아, 나도 웃기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웃겨서 못 하겠다, 나는. 파이팅! 귀여워. 양말 한짝 부족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오? 오케이, 주황색 모자 없다. 주황색 모자 내가 가지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 아,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 석진이 형. 한 2년 정도 쓴 건데. 오케이. 지민이 욕조! 지민이 진짜 좋아하겠네. 크, 지민이 울겠다. 이거 받으면. 오케이. 이거 그냥 가도 되겠는데? 아, 좋은데요 형? 안 보고 했는데 진짜 잘했다. 나 얼굴이 너무 빨리 졌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보더라고. 근데 너무 정극 같았어. 너무 잘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 스탠바이. 큐. 아니, 이런 것도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니, 이거 누가 갖다 놓았을까? 최선을 다했다. 어렵다. 아이. 큐.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김태형. 야, 버린 거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준 거지. 형. 근데 그건 버리는 게 아니고. 나는 저거 사물하다. 이렇게 변한 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형밖에 없네요. 잠깐만. 얘, 얘. 너도 진짜. RM진. 아, 진. 아, 진. 아, 진 많은데? 아, 진. 아, 진 명배우야 이거. 아, 왜 이렇게 많아. 자, 바로 가문서 갑니다. 네. 텐바이. 큐. 아, 이번에 사고 또 실패해다. 너무 잡으네. 윤기 형이나 줘야지. 에잉? 윤기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 그래요? 응. 어디 갔대요? 글쎄. 뭐, 어디가? 놀러 갔지 않았을까? 자, 그다음에 18번. 딱 뒷모습이니까 이거는 말 바꿔도 되겠다. 자, 18번 갑니다. 야, 민혁이. 아, 네? 아, 나이스. 이거 놓고 갈게요. 이거 뭐지? 부서졌네? 이거 부서지는 건가? 아, 원래 부서지는 거네. 윤기 형. 윤기 형, 어디 갔어요? 그건 뭐예요? 어디 갔지? 윤기 형 건데, 이거. 윤기 형. 윤기 형. 어? 깜짝이야. 우와. 뭐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어제부터 보고 있으세요. 어제부터. 진짜 돌멩이인 줄 알았다. 아, 미리 말을 하고 누워 있던 거 해야지. 아, 뭐야, 저 형. 진짜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형. 뭐야? 확인 완전. 확인 완전. 아, 이게 뭐야? 허숙이 주문을 좋아하겠는데, 이거. 허숙이 주문을 좋아하겠다, 이거. 야, 이거. 힙이 하나도 안 맞았어. 아니야. 잘 맞았어. 괜찮았어. 19번. Q. 아, 그거 형인 거예요? 쓰읍. 내가 저 타격받아. 남준이가 저 타격에게 말하자잉. 가자잉. 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되게 인형을 바꿔줬는데. 또 시작해보니까. 또, 또. 또, 또. 알겠어.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취소할게요. 나도 귀차 하나 정할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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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탄력 받았어. 탄력 받았어. 10번 씬. 제이홉 지민. 제이홉 지민. 야, 뭐지. 이렇게. 뭐 이랬던 거 같은데, 너. 준비됐죠? 스탠바이. Get it. Q. 어, 귀여워. 야, 무시껑 해야지. 오. 음. 자. 오, 귀여워. 아우, 너무 사랑스러워. 자. 음. 음. 자. 아. 난 까끗 너무 좋아. 완벽한데? 오케이. 음. 음. 어. 어. 이건 뭐야? 아, 씨. 아이. 아이씨. 뭐야? 뭐야? 야, 너 왜 여기 있어? 아, 빨리 네 방으로 가. 전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아.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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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언제 다 정리해. 아아. B. 어, 뭐야? 나 B야? 슈가. 지민. 정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정돈 어려운 것 같아. 정국. 네. 아, 나. 아, 나. 난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자, 기시개 켜는 것부터 갑니다. 네. 에이. 어휴 야, 잘 샀다. 에잇. 뭐야 이거? 에이, 뭐야 이게? 으잉? 날놈이. 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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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캑. 어우, 난 절정도 안 되는 게 너무 싫어. 왜 다들 절정도 안 하는 거야? 깜껏 몰라 깔끔? 그래야 뭐 절정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절정도는 할 말이 있음이라. 오니 신발은 본인이 신발장에 넣자. 제가 늘 얘기했다고 아닙니까? 아니 나도 신발에 넣고 싶지.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당연히 공간이 뭐예요? 당연히 없나, 어떡하라고. 정국이. 정국이. 뭐야? 정국이. 정국이. 뭐야? 아니요. 아니요. 갑니다. 큐. 이야, 춤 잘 춘다. 춤은 저렇게 준 거야. 제곱초 빡빡. 다녀, 신동. 오, 왔냐?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 방금 들고 들어오면 뭐, 뭐 돼요? 쟤 뭐 가져가셔?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아이고, 이야. 아이고, 이야. 아이고, 이야. 경호와. 네? 뭐해? 아니 그냥 뭐 밖에 있길래. 뭐해? 어, 무거워. 후! 형은 밖에 있었어. 어디 가? 어디 가요? 몰라. 와, 이게 뭐야? 야, 이건 또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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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가지고 오는데? 어, 야. 응? 붙지 마. 오케이. 와. 오, 인정. 진짜. 제옵. 제옵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옵입니다. 제옵에 통화된 제옵입니다. 하하하. 와우 좀 맛깔나게 해주세요, 형이. 오, 좋다. 오, 좋아. 잘하네. 잘하네. 갑니다. 스타마이큐. 와우. 와우. 인정. 오케이. 아, 그럼 이 정도면. 저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 뭐야? 제옵입니다. 내가 지켜왔어. 다들 점심 한 번 먹자. 오, 오, 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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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르겠다, 치킨. 야. 야, 근데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 와우. 아, 근데 굴댕이 치킨이 없어서 뭐예요? 야, 민준이 형, 저 콜라 한 번 주세요. 콜라, 콜라. 용거 닭다를 줘주시면 안 돼요?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마늘들. 먹으라. 하하하하. 하하하. 짠. 우와, 맛있다. 이야. 저요. 끝. 오케이. 야, 야, 근데. 야, 근데 왜 각자 캐릭터들이 없냐? 다 캐릭터가 바뀌어. 누가 뭔지 모르겠어. 여기에서 공게 됐어. 으하. 털트가 없어. 이제 보는 거 알겠지. 1, 2, 3, 2. 1, 2, 3, 2. 1, 2, 3, 2, 3. 2, 2, 3. 1, 2, 2, 1, 3. 1, 2, 2, 3. 1, 2, 3. 1, 2, 3, 2, 3. 1, 2, 3. 2, 3, 2, 3. 1, 2, 3. 2, 3, 2, 3. 2, 3. 1, 2, 3. 2, 3, 4. 2, 3, 3. 준비됐어? 시작해볼까? 공생! 공생이란 서로 함께 나누며 산다는 뜻으로 아니 우리도 사정적 의미는 알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외모인 건데? 어제 얘기하잖아요 이대로 안 된다고 규칙 있어야 된다고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형 그리면 안 됐어 아니 신발을 그거 맨날 집어넣어야지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이고 정착! 되고 그럼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시죠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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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형 왔어요? 아니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두고 있어 인마 빨리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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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친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무늘보다 아니고 왜 맨날 굴러다녀? 딱 전혀 죽어버려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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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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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만 먹혀요 일래? 아.. 아.. 왜요? 아... 형들아! 아 화장품 참아내수가 참아내입니까? 아니 친구야!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 뭐라도 화장품은 시원한데다가 화장품은 시원해야 돼요? 넌 원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음식은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가 만들어진 거야 아니 음식이 안 음식을 섞이면 어떡해 짜잔! 진정들 좀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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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 하나 더 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음은 제가 알겠지 말입니다 양말 한 짝 부족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오케이 주황색 모자 없다 주황색 모자 내가 가지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 아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 석진이 형 한 2년 정도 쓴 건데 오케이 지민이 욕 좀! 지민이 진짜 좋아하겠네 지민이 울겠다 이거 받으면 아니 이런 것도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이거 누가 갖다 놓았을까? 뭐? 어? 이게 뭐야 너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갠테 형 야 버린 거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준 거지 형 근데 그건 버리는 게 아니고 나눠주고 삼으라 다 요렇게 변한 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형 밖에 없네요 헉? 잠깐만 예? 너도 진짜? 다 합시다 아 이번에 삼고 또 실패다 너무 잡네 윤기 형이나 줘야지 에잉? 윤기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 그래요? 응 어디 갔대요? 글쎄 뭐 어딘가 놀러 갔지 않았을까? 야 민혁이 아 네? 안다겠어 이거 놓고 할게요 이거 뭐지? 부서졌네? 아 이거 부서진 건가? 하하하하 원래 부서지는 거네 윤기 형! 윤기 형 어디 갔어요? 그건 뭐예요? 누구 가지? 글렀다 윤기 형 건데 이거 윤기 형 윤기 형 깜짝이야 와 뭐 누워 있는 거 같은데 어제부터 거기 있으세요? 어제부터 진짜 돌멩이인 줄 알았다 아 미 말을 하고 누워 있던 거 해야지 아 뭐야 저 형 진짜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형 뭐야 확인하자 확인하자 아 이거 뭐야 음? 난, 나한테 좀 잘 것 같은데 허숙이 주면 좋아겠는데 이거 허숙이 좋아겠는데 허숙이 좋아겠는데 허숙이 좋아겠는데 허숙이 좋아겠는데 허숙이 좋아겠는데 허숙이 좋아겠는데 아 그거 형이 준 거예요? 내가 저 택배 받아 남준이가 저 택배에게 막 하지 오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좋은 거 아닌가요? 나도 되게 인형을 바꿔줬는데 또 시작해보니까 저도 홧돌 것 같기도 하고 알았어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취소할게요 나도 귀찮아 정할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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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지개 개야지 자 오우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자 자 으음 으음 으음음 자 아 난 깎은 게 너무 좋아 완벽한데 오케이 음 HOW 아 이건 뭐야? 아이씨 뭐야 야 너 왜 여기있어 아 빨리 네 방으로 가 전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이것도 어디다 정리해 아아 잘 잤다 뭐야 이거? 에이 뭐야 이게 에이 뭐야 이게 아 맞짱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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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신발장에 넣자 제가 늘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아니 나도 신발에 넣고 싶지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내가 공간이 왜 없잖아 어떻게 하라고 중국이 중국이 뭐요? 중국이 중국이 뭐요? 뭐요? 아니요 야 춤 잘 춘다 춤은 저렇게 주는거야 재급철 팍팍 다녀 심둥 어 어 왔냐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 방금 들고 들어온 뭐에요? 쟤 뭐 가지고 가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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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구아 에 뭐해 아 그냥 밖에 뭐 있길래 뭐해 형은 밖에 있었어 어디가 어디가요? 몰라 와 이게 뭐야 야 이건 또 뭐야 우와 우와 아 뭘 가지고 오는데 어이여 와우 인정 오케이 아 그럼 이 정도면 저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 뭐야 실크이다 내가 시켰어 자 자 잠시만 먹자 어 아 모르겠다 제건 바벅치 야 근데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 아 아 그 다음에 치킨이 없긴 뭐에요 아 유니 형 저 콜라 한 번 주세요 콜라 콜라 용거 닭다리 저 주시면 안 돼요? 으으 맛있다 아 맛있어 말리들 먹어라 맛있다 이야 조용 끝 엉 닭다리 탁 앤 앤 앤 앤 앤 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